4년 정도 연습한 최예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실력이 안 늘고 계속 전체돼가지고 연습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 같아서 네가 없는 날은 상상도 못해 말로는 다 표현하기 부족해 너만을 소원했다고 고백하고 싶어 기다렸다고 무엇을 꿈꿔왔는지 내가 바랬는지 알고 있나요? 마치 좀 사랑했던 걸 나 이대로 너의 품에 사랑해요 내 가슴이 내게 하는 말 고마워요 두 눈이 하는 말 두 눈이 하는 말 언제든 나는 여기 서 있을게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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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꽃바람 그리고 너 기저어 했었죠? Chess to chest, nose to nose, palm to palm We were already just that close Wrist to wrist, toe to toe Lips that felt just like the inside of a row So I'll come with my reach on my finger It feels like more than distance between us In this California king bed We're 10,000 miles apart I've been California wishing on this star From your home, oh me My California king 네 여기까지 오랜만에 도연아 만족하니? 네 네 마침내 우리가 왔어 I.O.I 무슨 시간을 잃어버린 Before you forget finally our time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보여준 준비가 됐어, we very well this 지켜봐줘요 Attention, attention, focus on us 내가 더 더 더 잘할게 널 보여주겠니? 우리 더 더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첫눈 만큼 기다렸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잘 들어, 내 말대로 해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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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연습을 해볼게요 다 풀고 가요 할아버지 연습을 해볼게요 할아버지 없어, 할아버지에서 없어 1인 2역으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대화하면서? 할머니가 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형, 감동을 갓댄스로 배워왔어요 아 그래, 한 번 해봐 이거는 셔플댄크라는 거예요 셔플댄크 셔플댄크 예능기의 또 인재간명이 탄생하셨습니다 아 맞아, 개인기를 하는데 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뮤지컬 하면 잘하겠다, 대그 뮤지컬 인간 복사기네 신난 소리에 맞게 Stromesser기 시작해 음악이 끝날 때까지 I can't baby, don't stop them 오늘은 타락해 늦춰 바라h que 가는 거야 산락 retreat 다시 끌려! 외동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힘들게 나온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랬어? 아, 귀하게 얻은?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어렵게 나왔는데 10살 때부터 춤을 췄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그래, 니 하겠다는 데부터 해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제가 아사온 게 너무 많고 저도 할 줄 아는 게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라도 이제 이걸로 꼭 응 2. 2. 2. 2. 3. 3. 3. 3. 3. 4. 4. 5. 고맙습니다. 앞에 이거 다 붙여야 될 거 같아. 여기도요? 어. 다음 괜찮아요. 다음 괜찮아요. 애들도 그렇게 잘해볼 때도요. 제가 아파 가지고 연습을 일찍 먼저 숙소에 가서 링거를 맞았어요. 링거가 영유해서 그 팩이 혼혈하는 것처럼 반이 아예 이만큼은 밑에 떨어져있는데 반이 다 찬거에요 아 랩 너무 쫄깃쫄깃했어 다시 한번만 들어볼게 이거밖에 못해 응 맞아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진짜 멋있다 야 저 말은 진짜 멋진데 응 우리 나이 정도 돼서 하는 얘긴데 응 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응